진쇄춤입니다.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. 저 볼륨 조금 올려주시고요. 진쇄춤은요. 서울지휘에서 준비하셨고요.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성함 알려드릴게요. 김혜경님, 우리 하순이님, 노규수님, 박여농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 생소한데 이 진쇄춤이란 게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할게요. 저도 너무 어려워. 거기 앉아계시네요. 우리 사물놀이 있죠? 우리 사물놀이를 보면은 여러가지 북도 있고 깽가리도 있고 여러가지 진도 있고 그래요. 이 춤은 깽가리를 이용하는 춤이랍니다. 그 정도는 우리 알고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?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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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